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고, 종식까지는 아니군요.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문화 관련한, 여행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요.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밖에 안되네요. 몇 가지가 아니라. 우선은 프랑스의 랜드마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펠탑. 그렇죠. 에펠탑이 드디어 다시 개장을 하고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을 닫은 지 9개월 만에, 7월 16일에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작년에, 이게 작년 3월이 한창 피크였잖아요. 그때부터 한 3개월 정도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잠깐 한번 열었나 봐요. 근데 다시 또 코로나가 너무 2차 유행이 와가지고 다시 폐쇄됐다가 이번에, 이번에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에펠탑이 이렇게 장기간 문을 닫은 게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처음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선 문을 열었는데, 이제 에펠탑을 안 가봤지만 승강기 타고 올라가나 봐요. 승강기 탑승 인원은 정원의 50%, 만 3천 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프랑스 정부의 이 규제, 방역 규제가 21일부터, 7월 21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런 관광지들을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에펠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워낙 유럽도, 영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고 유럽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누가 갈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서들 많이 관광을 온대요. 프랑스, 파리에. 그래서 미국분들도 많이 가실 텐데. 많이 갔던데요. 그렇죠. 갔더라고요. 미국분들도 많이 가실 것 같고 이제 서서 유럽도 좀 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군데는 뉴욕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중 한 곳이죠. 모마. 모마. 모마 박물관. 지금 모마 박물관에 가시면요. 전시 뭘 하고 있냐면 클래식 카.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클래식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미국은 정말 주말 같은 때는 특히나 이렇게 어디를 나가보면 클래식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죠. 네. 구경하는 차고 나 운전하다가 너무 신기한 차들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워낙 옛날부터 이게 후드 자동차에서 자동차도 생산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옛날 차를 그대로 잘 아주 보관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새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관하고 주말에 이제 타구들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가 제목이 오토매니아. 오토매니아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그냥 제가 접어왔어요. 전 잘 몰라요. 포르쉐가 그치 포르쉐 우리 배웠지. 포르쉐가 1946년도에 내놓은 차라네요. 치시탈리아? 치시탈리아라는 202GT 이게 빨간색이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귀엽게 생겼어. 이 자동차도 전시하고 있고 페라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규어 XKE라는 차종이 있나봐요. 그 다음에 복스바겐, 복스바겐에서 하는 비트이라는 차종 이것도 전시하고 있고 이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왔던 지프 있잖아요. 지프차인가봐요. 이것도 지금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스트림이라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트래블 트레일러 뭐지? 여행갈 때 이렇게 타는 거. 우리 한국말로는 뭐... 봉고차 아니야 아니야. 봉고차 아니야. 캠핑카? 캠핑카. 캠핑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 이렇게 버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식빵처럼 생겼죠.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이렇게 양철통 같은 느낌? 그런 차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시해 놓고 있고 이게 2022년 내년 1월 2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다니까 뭐 언제든지 올해는 언제든지 가셔서 볼 수 있고 클래식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러 봐야 되겠다. 네, 모마박물관. 네, 네. 그 모마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운데 정원이 있잖아요. 그 차들이 정원에도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정원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